제가 수행이라면 또 전문이잖아요 옛날에 배우들 뒤치다거리 하던 그 가락으로 대표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너나 잘 지켜 라스베가스 가서 다 난리지나 말고 조금은 땡기고 와야죠 거기까지 가는데 언제 돌아오시는데요? 어 일요일 밤에 다음주 월요일 날 보자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잘하고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후우 드디어 미쿠 끄러 간다. 레츠 기릿 베이비 예. 아유 참. 아참 나 뭐 좀 놔두고 왔다. 뭐요? 세 명이 보고 가져오라 그럴게요. 아냐 아냐 아냐. 내가 갈게. 다 있어? 네 빨리 오세요. 네 대표님. 아 네 갖고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요. 고마워요. 중요한 서른데. 열흘 후에나 보겠네요. 아프지 마시고 식사 잘하시고 시차 적응 잘하시고. 보고 싶을 것 같은데. 연락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